가슴이 도망가고 싶어요. 가슴이 도망가고 싶고. 한 내가 선택을 마음이 그래요 내 선택 하나 잘못한 게. 내가 이렇게 공포에 살아야 되는지. 두려움을 살아야 되는지. 두려움 또 그냥 그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이 좀 어리에요 꼬마에요 9살 11살 그쵸 애들이 어린데 그 마음이 애들 둘이 손잡고 우리나라가 아닌 모른 나라가서 살고 싶어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그게 도망가고 싶다는 소리야 내가 정말로 외국 가서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애들 손잡고 어디로 또 다른 나라가 살고 싶다고 아무도 나 모른데 가서. 뭔 말하는지 알겠지? 내가 한순간 선택 잘 못해서 선택 잘못한 것은 결혼 잘못해서 뭐 이거겠지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 아파겠지 애들 아빠가 스토커에요. 집착이 강해요 그럼 그리고 집착도 강하지만 상돌아이에요 상돌아이고 절대로 애들 앞에 애들을 아빠 앞에서 언니가 똑똑하면 안 돼요. 긴 것만 대답하세요. 네 맞아요. 언니는 멍청해서 그냥. 알았어 해도 맞고. 네. 몰랐어도 맞고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많이 받았어요. 예. 그쵸? 그리고 니한테만 화풀이 하면 되는데. 네. 너 보라고 일부러. 네. 일부러. 네. 애기한테 어린애. 네. 애들한테 애들이 뭐를 알아 애들이 오줌 싸고 있어 지금 나한테 보는 게. 그럼 공포스러워서 오줌 싸고 있거든. 네. 아닌가요. 맞아요. 이 새끼를 봤나. 아니 때릴 거 없어. 지 새끼를 때려. 어? 그리고. 이 새끼. 보란 듯이 맞아요. 보란 듯이 애들 막 때려요. 그치. 니 보란 듯이 때리는 거야. 니 보란 듯이. 니가 막 빌기를 바라고. 니가 하지 마 잘못 다 바라고. 내가 안 그럴게 안 그럴게. 그럼 니가 안 한 것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너 보란 듯이 때리는 거야. 어? 니 앞에서. 그러니까 지 앞에서 너는 비굴하게. 어? 너 비굴하게 엎드려서 빌어야 돼. 그걸로 희해를 느끼는 사람이야. 어? 너 결혼 빨리 했지. 네. 얘 얘기 아빠 성냥도 모르고 했지. 네. 매너는 죽여줘. 밖에서 매너는 죽여준다고. 예 저 그 처세해요. 예. 그치 밖에서는 저런 사람 진짜 신사야. 내 집에서는 악마. 상마 악마. 예. 저런 누구누구 아빠가. 네. 저런 좋은 사람이 니가 잘못했으니까 맞겠지야. 저는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요. 그치. 예. 어떻게 하면 좋니. 그게 아닌데. 네. 니 성격에 고집이 쓰다 보니까. 네. 니가 말. 니가 시비를 걸었겠지. 네. 저 순진한 누구한테. 니 신랑한테. 네. 그치. 너가 세 남의 나 그런 얘기를 해. 음. 그게 아닌데. 아닌데. 나한테는 그래. 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자네 옷 벗긴다고 그래야 되지. 네. 옷 벗기고 때린다고 그래야 되지. 네. 그게 보여. 네. 아닌가? 옷 벗기고 때리는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약간 굉장히 심한 일이 있었어요. 제어를 꽁꽁 묶어놨었거든요.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야. 네. 맞지? 뭐 손발을 다 묶었다는 뜻이야. 네. 지금 옷 벗겨놓고 난 때린 걸 보여주는 것은 옷 벗겨놓고 네. 손발 꽁꽁 묶었다고 그랬지. 이불 없이 덮지 않고. 응. 그 상태에서. 네.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불이 있다 겨울에. 네. 자기는 이불 덮으면서 살 거 다 하면서. 그래서.